안녕하세요.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 2011학년도 경찰대 5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ABCDEF의 6개의 구역을 경찰서 중심으로 하여 길을 연결을 했대요.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고 중요한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네. A와 B의 넓이는 각각 4제곱킬로미터래요. 그 다음에 CDEF의 넓이는 각각 2제곱킬로미터래요. 두 명의 경찰관이 이 6개의 넓이의 합이 같아지도록 넓이의 합이 같아지도록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씩 순찰을 도나 봐요. 경찰 두 분이 단 한 개의 구역을 나누지는 않는다라고 돼있네. 지금 4가 2, 2로 쪼개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되냐면 A랑 B를 기준으로 잡으셔야죠. A랑 B를 기준으로 잡는데 왜 기준을 잡는 거야? 얘네 두 개만 넓이가 4고 나머지는 2잖아요. 그래서 넓이가 같아지게끔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A랑 B가 같이 오는 거야. 그럼 넓이가 8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애들 있잖아요. CDEF 나머지 부분이 오면 이 넓이 합은 같겠죠? 얘 넓이 8이고 얘 넓이 8이잖아. 넓이 8만 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착하게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말이 있었어요. 순서를 정하여 순찰을 해야 돼요.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일단은 두 개의 묶음이 있잖아요. 경찰 몇 명? 두 명이 있죠? 경찰 두 분을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구역에 연결을, 배열을 시키니까 몇 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2팩토리얼. 경찰들이 갈 지역을 결정을 해주는 거야. 지역. 자,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순찰을 돌아야 되잖아요. A, B로 배정이 된 분은요. 2팩토리얼의 경우에 수가 생기겠죠? 순서가. 그 다음에 CDEF로 가는 경찰을 4팩토리얼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두 개는 동시에 순찰을 하니까 곱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4팩이 24고요. 2팩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될 거고. 몇 가지? 96가지의 경우에 수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는 A랑 B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A랑 B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A랑 B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두 개, 두 개씩 들어와야 되겠죠? 두 개, 두 개씩 이렇게 끊어줄게. 두 개, 두 개씩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 두 개 들어오는 애들을 정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개를 몇 개로 일단 쪼개고요? 두 개로 쪼개고요. 4개를 두 개로 쪼개고 곱하기 또 두 개를 두 개로 쪼개셔야 되겠네요. 근데 얘네끼리 구분이 가냐고 안 가냐고요? 안 간다고요. 곱하기 2팩분의 1. 근데 이게 두 개의 묶음이 생겼잖아. 그 두 개의 묶음이 크게 한 가지 구역, 두 가지 구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몇 팩토리얼까지? 2 팩토리얼까지. 난 집합의 분할로 접근을 했는데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야,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이 첫 번째 구역에 넣을게. 그럼 끝나는 거잖아. 얘가 똑같잖아. 2팩, 2팩, 약분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 그 다음에 이제 뭘 신경 써줘야 돼? 그 안에서 순찰 도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하나, 두 개, 세 개가 결정이 됐으니까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여기서도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몇 팩토리얼? 3 팩토리얼. 됐나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2팩, 2팩 약분 되고요. 4C2가 얼마예요? 6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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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6, 6에 36 곱하기 6이니까 216이 되겠네요. 그럼 얘랑 얘는 동시에 오는 사건이야? 따로 오는 사건이야? 동시에 오는 사건이죠. 동시에 오는 사건이니까 어, 잠깐만요. 우리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뭘 빼먹었냐면 아, 이거 경찰 안 정해줬잖아요. 아이씨. 경찰 정해, 여기 정해, 경찰 정했어야 되잖아요. A경 누가 여기로 가는지 결정해서 2팩까지. 그리고 곱하기 여기 2, 3슬쩍 써줄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432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432가지랑 96이랑은 동시에 못 오는 사건이니까 두 개를 모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더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는 거고 두 개를 더하니까 8, 2, 5 이렇게 되겠네요. 어, 뭐야? 528가지의 경우에 수가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가셨어야 됩니다. A, B가 같이 올 때랑 A, B가 따로 올 때 따로 올 때 각각의 지역 일단 뭐 경찰 정해줘야 되고 경찰 정해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에 들어오는 이 4C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에 놓을 거야.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가. 됐습니까? 이렇게 접근을 했고 배열까지의 300, 300 배열까지 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줬네요. 정답은 얼마? 528가지가 되겠죠. 감사합니다.